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진보적 기획도 이제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등이란 말은 아예 입에 담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으로 맹렬하게 활동했던 인물이 장탄식을 내뱉던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진보란 단어가 겹쳐질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선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또렷하게 다시 떠올리는 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일상화 거짓말의 생활화 거짓말의 보편화 거짓말의 평준화 모든 부분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주변을 감싸게 되는 것이 이 정권에서 보통 생활인으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나서 동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나서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큰 배움이 없었던 부모들도 훔치는 일과 거짓말 하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로 가르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온전한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뻔한 거짓말을 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것이 분명히 뻔한 거짓말인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5월 27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다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빚을 갚기보다는 활용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53년간 누적 국가 부채 가운데서 5년짜리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은 국가 부채가 54년간 누적 국가 부채 가운데서 63.8%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64%의 빚을 문정부가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정건전성은 쓰레기통에 쳐박은 것입니다 5월 27일 날 오후 청와대의 국가재정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보좌진이 써준 것으로 추정되는 A4 용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뒷면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짙은 푸른색으로 그런 휘장의 아주 검찍한 그런 글시체로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구호는 국민들이 보라고 하는 구호일 것입니다 든든한 국가재정, 든든한 국가재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뻔뻔함을 넘어서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문장을 떠올린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저분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업조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월 1일 날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입니다 문 대통령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 직후에 환담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한 검찰은 어떤 검찰일까요? 그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마치 손과 발처럼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런 검찰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이 모두 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정한 검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면 이런 대통령의 말을 전해들은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검찰을 거꾸로 세우기 위해서 임기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해온 분이 낯색하나 변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이 바로 서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허언이고 또 한 번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참말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 갖고 있는 묘미이자 매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면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접한 한 시민은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의 뜻은 반대로 알아듣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라 이것은 곧바로 절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 말은 검찰이 바로 서면 우리가 죽으니 절대로 검찰은 눈치껏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아마도 알아서 처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시민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남긴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말에 거는 일종의 신뢰조이자 신임도일 것입니다 한 농객은 진보 진영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진보의 재생산 구조는 오래전에 끊겼다 시민단체와 진보 매체는 이미 어용이 되었고 진보적 지식인들은 조국과 윤미향과 박운숭 사태를 거치면서 제 존재의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는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사회적 발현의 힘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진보 가치라는 것이 원래 존재했던가 허상이 아니었던가 실제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그저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가족 이익이나 챙기고 그리고 진영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이 공작하고 조작하는 것이 진보의 구조적인 특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에서 어제 나갔던 방송이 왜들 저러지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한 시청자가 솔직한 속내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SYH님입니다 언론이고 인기조사고 정부 자체가 거짓과 위선과 사기의 본산입니다 모든 것이 조작과 거짓된 모래성인데 무엇 하나 바르고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가 당대표 인기조차 일이라고요? 지나가는 개나 소나 그리고 쥐들까지 엄지에서 웃었어야만 하는 게 참으로 서글펍니다 보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는 게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문장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내뱉은 이야기가 이 정도니까 보통 시민들이 최근에 느끼는 그런 참담함을 표현한 그런 문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뿐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말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고 공짜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에 놀아난 끝에 신세를 망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진실된 말과 진실된 사람을 구분해서 진실된 말과 진실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더 현명하고 괴몽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날로날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